네? 어어 무슨 넵 프사입니까 또 아 얘는 또 이제 팔 안쪽을 거의 무슨 요괴팔로 만들었네 응 오 엉덩이 또 살랑살랑 흔들어낸다 또 구멍내달라고 우엉 야 12승 2패야 나스베가스에 자네요 마리오 야마사키 주먹은 부딪치자 그래 어디에 내가 이번에 매너플레이 했어 어 어 어 어 어 야 좀 다르다 좀 달라 어 얼굴에 쨉 좀 들어갔어 쨉 좀 들어갔어 그렇지 슈퍼맨 펀치 덜어갔어 자 스테미너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상대가 어 어 뭐야 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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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어 지금 나쁠거 없어요 나쁠거 없어 지금 상대 지금 머리 지금 머리 터지려는 것 봐 아직은 아닌데 이제 내가 터트릴거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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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됐어 슈퍼맨 펀치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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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맨 펀치 슈퍼맨 펀치 아 가만있어봐 니가 이렇게 잡기를 잘해? 니가 그렇게 잡기를 잘해? 니가 그렇게 잡 레스틱 선수가 잡기를 이렇게 못해 너는 잡기로 입혀주마 확실히 형님께서 절에 들어 들어 써 이 자식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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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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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머리를 잃고 머리카락 다 잃고 승진을 쟁취했다 어 어 아 기가 막히죠 저기 무의 타이 저 타이 동작 딱 들어가면은 무릎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저걸 넣은거에요 아 불꽃의 임신 전학생님 색토이드가 이겼네요 팝풍선 300개 300원 고맙습니다 마루님 별풍선 한개 백크로카이 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야 이거 뭐 이길때마다 무슨 관남료 내시는겁니까 지금 아 잔잔한 아주 별풍선 팝풍선 고맙습니다 전기대로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서서 이제 펜 증가한다 나 어 뒤에 남해라고 써져있어 미친 아 아 이름을 저것도 나름 간질지 않냐 저렇게 딱 써놓으니까 뭔가 있는거 같애 어 어 그 다음에는 비실리 어 제가 올라왔고 자 전체적으로 봤을때 라운드1에서 끝냈던 유저 한명 있네요 어 뭐야 누마고메도브 어 제가 지금 라운드1에서 어우야 KO승을 받아냈잖아 나보다 더 빠르게 KO승을 받아냈잖아 저기 나온 시간은 남은 라운드인가요 아니죠 흘러간 라운드지 어 잠깐만 아니다 코바야시 코바야시 뭐야 얘 왼쪽에 파랑머리 라운드1 35초만에 끝냈고 상대 여자 아니야? 음 딱 보이네 어 펜 증가했구요 펜 52,000명 나보다 인기 많구요 좋아요 코바야시 한번 만나보고 싶네 또 코바야시 상당한 놈인가 본데? 음 야 아니야 35초면 참교육 들어가기 힘들어 어 35초 짜리 참교육 들어가려면은 참교육 당할수도 있어 자 지금 좀 스킬 좀 어 잽을 일단 잽 레벨업을 더 시킵시다 아 잽은 무조건 레벨업이 필요해 흠 그 잠깐만 근데 이게 잽의 형태냐 이거는? 아 아 그러네 그러네 아 그리고 슈퍼맨 슈퍼맨 어택하면 조금 레벨업 해줄 필요있어요 흠 됐어 포인트 아껴 패시브를 사라는게 무슨 말이냐 어 슈퍼맨 좀 업그레이드 했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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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패시브가 어디있는데 뭘 어떤걸 사라는 얘기야? 패시브가 어디있는데 뭘 어떤걸 사라는 얘기야? PE... 잠깐만 PEAK? PEAK? 여기 없는데요? 그게 뭔데? 어디있는건데? 전메뉴에 있다고 아 이거? 아아 그래그래그래그래 아아 이 말하는거였구나 어 음 아우 야 이건 좀 한글이 필요한데 어 스피드 스트라이킹 데미지 어우 야 엄청 많아 하나 살 수 있네 추천하는거 있습니까? 이런 것들은 맨 끝에 있는건 비싼가 아니네 다 똑같네 스탠드업 아니면 피지컬 가야돼 헬스 헬스 이벤트 헬스가 빨리 차는건가 추천하는거 있습니까? 영어여가지고 살짝 다 알아서 가장 좋은걸 보기엔 좀 어려운거 같네 흠 펀치 무조건 펀치 올이네? 아 간단해서 좋네 따지고 뭐 따지고 뭐고 그런거 다 필요없어 그냥 가라는거요? 어 야 웬만하면 진짜 시청자들이 이거 안한다 저거 안한다 막 까이는데 그냥 한결같아서 좋네 오늘은 어 그냥 그래 그냥 모르겠다 끝까지 가자 펀치로 응 그냥 펀치 돌려 그냥 북어 튄줄 알았다 야 어 1편 단신 펀치만 갑니다 다음판 아프리카 전부 다 다 지금 펀치만 얘기하고 있어 어 어 개뜨거워 아프리카 200 아프리카 300명 다음판 166명 어 태권도 야 이 얼굴에 태권도란단 말이야? 뭐야 얘도 태권도잖아 어 그리고 저게 링킹이야 54위야 얘는 오버로야 오버로는 뭐 다 거기서 거기인데 내가 봤을때는 나 태권도랑 한번 해보고 싶다 태권도로 하려면 어떻게 보면 발이거든 태권도는 발이 더 세단 말이야 UFC는 발 대 주먹에 매칭한다 계속 갑니다 주먹 아마 이 정도면 90 찍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제 조금씩 적게 오르네요 경험치가 조금씩 어 뭐야 두번밖에 안했는데 85가 내가 지금 그래 주먹 데미지가 갑시다 이제 나중에는 살짝 때렸는데 진짜 한방에 죽는다 애들 어 진짜 리얼 원펀맨 되는거여 갑시다 주먹이 이제 엄청 세가지고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맞으면은 그만큼 데미지가 전달이 될거란 말이야 아 부상 확인 그래 부상도 부상도 당하면 안된다 하더라 부상 당하면 자동 은퇴 당할 수도 있다 하더라고 음 음 음 쾌이크에 많아져요. 별명은 좋은 타이밍, 좋은 파워, 아주 잘 붙어있는 모습으로 조그마한 탓이크의 개선을 담겨서 그의 몸에 힘을 이용하여 펜트와 펜트의 활용을 만들고 압력을 만들고 뱃뱃을 용서해 뱃뱃을 빌릴 수 있어 뱃뱃뱃을 용서해 뱃뱃뱃뱃을 용서해 뱃뱃뱃뱃뱃을 용서해 깨가트 벨트 동작이 저거 태권도 맞냐 저거? 야매로 배운 거 아니야 이거? 미국에서 배운 태권도 신령 한번 맛 좀 봅시다 얘 왜 이래 야씨 이게 뭐야 약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다 얘도 약간 약간 좀 뭔가 승리의 또 의식이 있네 승리의식이 나보다 랭킹이 높네 22살이라네요 3전 3승 무패 서울 한국 서울에 사는 붐붐 원파맨 개 약해 보여 야 이런 놈이 왜 나보다 랭킹이 높냐 승률은 좋아요 그래 12승 3배 승률은 좋아요 승률은 좋아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난이도는 가면 갈수록 어려지는 난이도입니다 어 알파 알파고 난이도라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디 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이 자식 와 내가 하려는 짓을 단번에 눈치를 챈네 이거 설마 대충 준비한 거 아니야 이거? 자식아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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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인성 이거봐 이거봐 오 이거봐 걔는 야 준비한 거여 오 됐어 됐어 들어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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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내 머리도 살짝 위험한데 걸렸다 걸렸어 걸렸어 상대가 지금 딥네이가 보였거든요 자 지금 살짝 상대 지금 흔들죠 좋아요 좋아좋아 스테미너 좋아 스테미너 좋아요 이거는 마지막보다 그 중간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공간 빌릴 때 한번 딱 들어갔거든 내가 아 이거 마지막 신인데 이거 전의 심도 장난 아니었어요 아 색토이드 4승 불꽃의 임신 전학생님 파풍선 200원 꼽았습니다 누워있는 상대에게 음 구타 어우 이게 다 시청자 분들 덕분입니다 펀치의 모든걸 올인하라는 강력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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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틴과 그 강력함을 받아들인 군주 어 우리가 만들어낸 음 결과네요 아 참리본이 별풍선 10개 펭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1라운드에 어 어 뭐야 밀러? 쟤 나보다 저거 했네 또 빨리 끝냈잖아 뭐야 콘디트 48초만에 끝냈대 어 어 야 펜 72,000명 됐어 아 부상도 한번 확인해야겠어 음 부상도 한번 확인합시다 어 부상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합시다 음 아 다음판 200명 넘었구요 추천 PD 된거 같구요 김오찌하구요 음 잽 잽 그냥 끝까지 간다 잽에 그냥 올인한다 그냥 1000포인트 다 쓴다 야 간다 됐어 4단계 됐어요 어 됐어 이렇게 보여도 지금 이게 4단계 주먹이란 말이지 됐어 야 부상 어떻게 확인 부상 어디서 확인하는거니? 이건가? 어 이건 내 스탯이고 어 어 거의 다리가 없는 다리가 없는 다리가 없는 UFC 다리가 없는 선수입니다 어 다리가 50도 안 돼요 다리가 50도 안 돼 어 야 근데 85에 저거는 뭐야 최대치를 찍은건가 나 지금 설마 주먹을? 더이상 저기서 못올리나? 음 펀치 다 채운거 같은데? 다리는 장식입니다 음 야 부상 어디서 확인해? 음 아 이제 스피드 카라테 주도 유도 카라테 카라테 한번 꺾어봅시다 음 아이는 55이고 얘는 50이니까 얘 갑시다 마이 파이터 이거 아까 봤던데 뭐 아 저기 생일 찬치 갔다 와가지고 방송 안됐고 원래 금요일날은 좀 쉬어요 제가 어 월금이 대체로 휴방인데 거의 금요일날만 쉬고 어 어 어제는 생일날이 있어서 제 생일이 아니고 아 사자님님 별풍선 5개의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어디서 한번 볼건데 자기 부상임인지 아닌건지 확인할 수 있거든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해 어 어 탁 화면 돌리는데 없나 탁 화면 돌리는데 없나 탁 화면 돌리는데 없나 탁 탁 탁 탁 탁 펀치는 음 더이상 늘리는게 없는거 같고 어 펀치 스피드 아 대박 안오르네 무브먼트 부상 지금 없습니까? 부상 부상하면 떠? 오른쪽에 뜨나? 헬스 리포트에 뜨나? 저게 논이라고 되어있는거 부상 없는거지? 어 인저 리어스 저게 왠지 빨강색으로 되어있는거 보니까 저게 부상 부상인거 같은데 저기 논이라고 되어있는거 보니까 어 애들아 이제는 조금 다리 챙겨야되지 않을까? 그냥 그냥 이제 펀치 풀파워 찍었으니까 스피드 가는 부분이야? 어 미치겠네 이거 무조건 펀치 스피드야?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어 하든데 한번 다시 한번 이거 하는거 아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빨리 눌러야되 이거 어 뭐야 이거 점수 개망했다 야 점수 개망했어 어 되게 빨리 눌러야되 이거 어? 뭐야 나 B야 케이드 어 씨 야 좋은데? 어 좋은데? 어 이거를 이걸 계속 활용할 수 있겠다 이제 어 됐어 이 정도가 어디야 어 이 정도가 어딥니까 여러분 펀치 스피드 갑시다 어 교수님 학점 잘 주셨어요 아주 어 이거 갑시다 킥스피드도 가네 어 킥은 쓰지도 않는데 개 약한거다 개 짤짤이네 짤짤이랑 같이 하나 업데이트 하는거네 업그레이드 하는거네 어 펀치 뭐야 펀치는 플러스 할 수 있는데 저건 뭐지? 어? 뭐야 부상 떴는데 라이트 앤드 파워 오른쪽 주먹이 마이너스 15인데? 야 왜 부상 입었냐?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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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치다가 훈련 훈련 쉬면 부상 풀린다구요? 훈련은 어떻게 한번 쉴 수 없나? 샌드백 쳐서 부상 입었다고 미친거 아니야? 너무 빡시게 굴렸어 내가 뭐 어떻게 훈련 뭐 다른걸 해야되나? 그냥 자동훈련하면 부상 잘 당한대요 아 훈련을 하드하게 하니까 아 트레이닝을 하드로 하면은 아 흠 네 아 감사합니다.